미국 이베이가 한국에서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베이는 주주들을 위해 자사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지로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에서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며 2019년 거래액 19조 원에 이르는 쇼핑업계의 공룡인 만큼 만일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내 쇼핑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추산가는 약 5조 원입니다.